너 처음 봤을 때 그 꿈이 되게 또렷해졌어. 팀을 인수한다고 하셨잖아요. 도성아. 계약서 확인 안 한 당신들이 가장 큰 책임이니까 그냥 받아들여요. 그렇게밖에 말 못해요? 한 팀장 말 다 개뽀인 게 믿지 말라며. 근데 이게 뭐야? 나 지고 보면 로또보다 더 안 확률인데. 무슨 일이야? 너라면 가? 눈길도 팀도 버리고 가? 난 무조건 가. 넌 편지 속 그 도성이가 아니야. 자.